이 선수 근데 왜 혼자서 한 명 날라가는 거예요? 조영님,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창 씨가 게스트까지 직접 섭외하셨습니다. 게스트 또 있어요? 아주 욕먹을 짓을 하는구만. 그렇지 않아도 많아가세요, 그 말이야. 자리 좋은데, 한 명을 더 달고 왔다고?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입니다. 두 명을 달고 왔다고? 깜짝 놀라셨군요. 그래, 둘, 네, 엿, 엿, 둘.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중요한 건 왜냐면 수창아, 여기는 형님들이 고기 나눠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알아야지. 9명이 나누고 있는데 형님, 내일 또 바보 한 4명 나와요.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내일 바보 4명은 곁에 나있어요, 형님. 욕 엄청 먹었더라, 내일. 게스트 분은 어떤 분인지, 잠깐만. 힌트를 줘야지. 한 명을 프로야구 통상 100승이 넘은 투수예요? 네, 그런 투수예요. 한 명은 최다 안타 기록도 갖고 있고, 이번에는 타격 5위 안에, 이번 시즌에 그렇던 타자입니다. 연봉이 20억이라네. 아, 20억이래요? 투수가? 아니, 여기 나오시는 분. 그 전에 한번 쏘는 거야? 연봉이 20억이면 쏘아야지. 1년에 20억씩. 1년에 20억씩 연봉이래. 논리적이네, 형님. 1년에 20억씩 연봉이래. 논리적이네, 형님. 뭐야, 부산 갈매기인데 이거? 롯데. 롯데다, 롯데다. 롯데다이언트 같은데. 빠빠바빠, 빠빠바빠. 2대5? 2대5? 안타 쪽이면 2대5는 아닌데. 홈런이니까. 사실 이걸 부른 가수가 나와야지 재미있는데. po Industries. 그렇지복 반가워요 올백하고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야구서님들이 체ping이 좋아 마이사, 마이사 직접 확인해주시죠 여기는 저 롯데자이언츠 여기는 저 롯데자이언츠 아 형 소개하라고 롯데자이언츠 송승준 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롯데자이언츠 선하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거인, 살아있는 전설 송삼보 송승준. 골든글라브 5회 수상에 빛나는 20억의 사나이 손하석. 손하석 선수는 이름이 너무 오르네요. 손하석 선수는 대유명한데요. 아니 롯데자이언츠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아니 롯데자이언츠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고양이들 미치게 사줘. 롯데자이언츠 나 그냥. 여긴 또 부산이구만.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굉장히 영호인. 최고지.